자 두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자 그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그 뭐랬어요? 물질을 한번 구분을 해봤죠 그죠?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더니 뭐하고 뭐가 나왔다? 순물질과 혼합물이 나왔다 순물질을 분류하면 원소와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류하면 균일혼합물과 불균혼합물 이게 분류를 했죠 그죠? 각각의 예외된 것들은 오늘 숙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화합물에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죠? 허비라기보다는 투자를 했죠 그죠? 자 투자를 했는데 화합물에 저기부터 한번 들어가보죠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의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어떠한 비율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뭐하고 있어요? 결합하고 있는데 그 비율에다가는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몰수비와 질량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 결합에는 어떤 결합이 있다? 공유결합과 이혼결합 이혼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화학식 네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식? 실험식 두 번째 분자식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성식 네 번째가 구조식 그래서 시성식 두 가지 예를 가지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시성식의 예가 CH3COH였어요 그죠? COH를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성질이 떠오르고 그걸 가장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현하면 분자식이 됐고요 그거를 가장 간단한 무슨 비? 정수비 또는 정수배로 약분을 하게 되면 실험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실험식량과 분자량은 항상 무슨 관계다? 정수배 관계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가 또 한 번 예를 들어봤어요 그죠? 약간 좀 경향이 다른 예로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 그 OH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성질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리고 얘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니까 C2H6O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을 한다 하더라도 C2H6O 똑같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 구조식만 남았어요 그죠? 자 구조식 볼게요 자 먼저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C 구조식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놈들을 어때요? 공유 전자상을 결합선으로 표현해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표현한 식을 구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렇게 O 그다음에 OH 이렇게 돼 있죠 구조식이 시험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앞뒤 한 페이지로 20문제를 출제하게 돼서 문제의 한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크기 있죠 그죠? 그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구조식 하나 쓰면 굉장히 한 두세 줄 그냥 훅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